문화활동을 통하여 국민문화 향상에 이바지한 국로가 틈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추여하며 화강 문화 훈장 리더 RM입니다. 우리 스스로를 더 사랑할 수 있게 앞으로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알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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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한 번 플래시로 저희를 비춰주겠습니까? 플래시로 저희를 비춰주겠습니까? 플래시로 저희를 비춰주겠습니까? 플래시로 저희를 비춰주기 리더가 한 번에 해줘 야 이런 자리에서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정국아 막내 막내가 한 번에 해주자 아 내가요? 한 번에 되게 문화했습니다. 오케이 정말 감사드리고 투어 리더 형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. 오케이 지금 정국이 진이가 빠져버리면서 너 생각해보면 다섯 명이서 춤추면서 정국이 옆에 둘이서 앉아서 이렇게 부르는 그림도 되게 웃기잖아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한 거고 원래 이 팀이라는 게 원래 리스프리 지고 가는 거야 한 명이 나가야 되면은 아 저 아 우리 랩모닝이 제일 힘든 게 우리 활동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랩모닝이 그렇게 막 엄청 많이 하고 혼자 되게 힘드렸는데 네 이제 팬분들이 되게 저희 이런 거 같게 만들어 주신 거 같아요 진짜 진짜 이런 거 같게 아 랩모닝이 대신 물어 주대 아 나 민망하지 않다 아 진짜 더 좀 차분하게 열심히 해야 될 거 같아요 그 생각을 많이 했고 그냥 더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아요 파이팅! 랩모닝스타 파이팅! 아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? 천원으로 정도 됐어요 안 보이겠지만 여기 눈물을 흐르고 있어요 네 뭐 그냥 아무튼 몰라요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형형을 뽑았어요 어 얜 눈들 하만한데 아 댐슈 아 댐슈 아 형 이거 뭐야 나랑 왜 짠을 해 형 형 형 같이 마셔야지 저 형 으아아 대형이 울어요 왜 왜 왜 왜 왜 왜 정국이 안좋아했잖아 어떡해 내가 많이 오는데? 우리 북극성이 되자 태영아 오지마라 어제부터 안 좋더라고 틈날 때마다 쇼핑이 안 돼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 그냥 똑같아 소환 안성에 그거 에이에서 나온다고 절치 말고 그냥 뻔뻔해서 첨첨 태우자 아이돌 아이돌 똑같이 해 우리는 정국이 자리 없는 상태로 그냥 똑같이 안무를 해 난 멘트 남자리 멘트 추가될 거고 너무 의식하지 말고 오케이 아마 이제 올라가면 약간 멘붕이기는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우리가 이제 거기에 동영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 안 돼 지혜 너무 잘하신 것 같아 아 뭐 근데 저희가 한 게 없고 그냥 남준 그 리더가 해줘서 그래 아 너무 멋있었어요 남준형 없다고 생각해 나는 그 뒤에만 있어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데 말하는 사람은 오죽하거든요 남준형이 영어를 아예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방송상에서 어떻게 해? 예아! 이런 거 하고 있대 와우! 아니면 아예 그냥 사이밍을 좀 땡겨봐 주실래요? 틱을?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왔어 너무 저 왔어 너무 저 왔어 아무도 없는 래퍼들이 좀 닥쳐 너의 이걸 형 외우려고 해요? 아니 한 반 정도는 외워요 알지 안 보면서 할 거 아니야? 대단하다 늘 그랬듯이 네 잘 하고 올 테니까 네 너무 걱정 마십시오 가자 가자 네 여러분 흔한 게 집단의 노래 아니겠습니까? 네 어? 오늘을 위해서 제가 수고합니다 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몸 잘 챙기고 네가 삶에서 갖고 싶은 거 다 갖길 바랄게 사랑한다 아빠가 로맨티 아빠가 로맨티 een meine 그리고 히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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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것들이 있는 것들이 나의 말씀은 인스파트는 how to love myself 플리즈 유즈 미 플리즈 유즈 BTS to love yourself 그래서 제가 하나의 말이다 플리즈 플리즈 유즈 미 플리즈 유즈 BTS to love yourself 왜냐면 너희가 내가 어떻게 love myself 매일매일 잘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돼 근데 평평에서 못하니까 내가 했잖아 나 뒤에서 두 번 내가 딱 두 번 해봤는데 난 더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건 잘 잡아줘 아멘 아멘 진짜 감사합니다